오 마이 갓 킹 니니든 나 못 이겨 사진 잘 나온 거 좀 엄청 유행했지 킹 니니든 나 못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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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시 봐도 웃기네 근데 뭐 이렇게 콕뿐 약간 인방 BJ같이? 이거 또 특수 문자로도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처음 보는데 저거 어떻게 만들었대? 대박이다 이거 약간 좀 의도한 거예요? 아니에요 저건 그냥 나왔어요 본능적으로 그냥 진짜 리얼 아 그러면은 이거 혹시 뭐 즉석에서 오늘 한번 원조 한번 보여주죠 킹 니니든 나 못 이겨 킹 니니든 나 못 이겨 네 어 그럼 다음 짤도 유명한 짤 한번 보시죠 아 이런거죠 와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이거는 그 이모티콘도 있잖아 맞아맞아 이모티콘 있잖아 맞아 맞아 이거 이거 그리고 스윙스랑 카톡할 때 이거 쓰더라고요 가끔 써요 자기 기분 좋을 때 보내줘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유독 보면 스윙스의 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? 뭔가 이런 짤을 많이 형성을 할 수 있는 제가 어느새 놀리는 게 당연한 이렇게 연예인 혹은 래퍼가 돼버려서 짤이 유난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팔로 형이 만약에 이런 표정을 지었다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팔로 형님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피식 없으면 나는 어떡해 승인수야 X발 너 빨리 퍼 봐 난리자 난리자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놀리는 게 퍼 봐 퍼 봐 퍼 봐 난리자 난리자 단 하나의 짤로 또 이슈가 된 분도 있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전설로 남았지 이거 아니 뭐 이 짤에 얽힌 비하가 있어요? 아니 제가 이날 하루 종일 재채기를 하던 날이었어요 재채기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짤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되게 절묘했어서 왜냐하면 여기 자막 보면 팔로 형이 너보고 불쌍하대라고 쓰였거든요 아 가사도 저게 레디가 이제 G2한테 디스할 때 가사인데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본인도 혹시 써본 적 있어요? 얼마 전에도 한번 썼는데 인스타에 있어요